정보이론과 엔트로피 그리고 인텔리전스에 대한 두번째 강의입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이번 강의로 엔트로피와 인텔리전스 얘기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커버해야 될 내용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그다음 다음 시간까지 한두 차례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먼저 언급을 하고 가면 엔트로피가 연력학 분야에서도 시작이 됐었지만 우리가 정보이론 쪽에서 얘기할 때는 클러드 샤넌이 얘기한 엔트로피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아마 이 공식이 다시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로그를 취하죠.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확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곱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곱셈으로 하게 되면은 사라지는 것도 많고 해서 이걸 더 셈으로 치환해서 보려고 하면 로그를 취하면 더 셈으로 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로그2를 하게 되면 0과 1이라고 하는 비트 연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2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메시지 별로 확률이 하나씩, 확률이 P라고 하는 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곱해서 필요로 하는 비트 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샤넌의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전부 다 더해지는 것을 계산해야 되니까 시그마가 붙고 P분의 1 역수가 들어가죠. 역수가 들어간 이유는 그 확률이 많은 거면 어떤 정보에 확률이 많다는 것은 결국 그 정보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막에서 써니하다고 하면 언제나 사막은 써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에 육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써니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보의 양이 굉장히 적죠. 만약에 두 개가 있어요. 써니하고 레이니하고 두 개가 있어요. 비가 오고, 햇볕이 짱짱하고 그랬을 때 사막이라고 했을 때 0.9, 거의 1에 육박하게 써니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반반이다 그러면 굉장히 높겠죠. 이건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양은 확률이 높으면 그 해당되는 메시지나 해당되는 정보의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비례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P 분의 1이 들어가는데 P 분의 1로 쓰면 계산하기가 시그마,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케이스별로 전부 이걸 더하게 되면 Shannon entropy 계산이 나오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transmission 할 때마다 최적화된 비트의 수가 몇 개냐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Shannon entropy를 만족시키는 모델에서는 몇 비트다, entropy가 몇 비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표현을 할 때 Binary entropy Function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Binary entropy Function을 구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되는데 Binary는 결국 두 가지 경우 중의 하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unny하고 rainy, 비가 오냐 맑으냐 두 가지 경우만 있다고 하고 날씨를 예측하고 이야기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식에서 A가 A라고 하는 확률을 sunny, B라고 하는 확률을 rainy라고 하면 비가 올 확률, 그 다음에 거기에 log P, B가 오는 확률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P 분의 1이라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rainy라고 하면 rainy할 확률, 그 다음에 역시 P, 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B는 이 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 Binary는 1이죠. 이 경우에 엔트로피 그림을 그려보면 확률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죠.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나 sunny하면 P, A가 1이 되겠죠. 아니죠. 만약에 A를 sunny한 확률이라고 하면 언제나 맑다 하는게 1이 되면 log가 여기가 1이 되니까 1분의 1이라서 1이 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여기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의 값 같은 경우에도 확률 자체가 이쪽으로 0이 되잖아요. rain이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양쪽 극단은 다 0이에요. 이렇게 양쪽 극단은 완전히 B만 오거나 완전히 맑거나 하면 다 0이죠. 그러니까 이 HX라고 하는 엔트로피가 가지고 있는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그 정보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랜덤한 수로 정보량이 많은 거죠. 반대로 이게 0.5다. 0.5면 반반이 둘이 똑같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log 2분의 1의 역수가 되니까 2가 되겠죠. log 2의 2니까 1이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 되어버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어버리고 여기도 역시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 그래서 0.5일 때 최대값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에서는. 이것은 아주 심플한 상황을 보여드린 것이고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엔트로피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수치와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오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주제인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인텔리전스, 지능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온 개념인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The number of bits we will need if we encode symbols from distribution y using the wrong distribution y hat. 그러니까 확률분포로 봤을 때, y라고 하는 분포를 가진 것에 대해서 심볼을 인코딩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트 수를 필요로 하는가 라고 우리가 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델에 의해서 나온 거라면,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하는 거잖아요. 가정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건데 y hat이라고 하는 distribution을 가지고서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보게 되면 그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엔트로피라고 하면, 이게 y이고 둘 다 y여야 되겠죠. 아니면 그냥 y 하나로 써버리고, y라고 하는 확률분포에 따라서 y의 첫 번째 것에 대해서 y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관측치, 관측하고 난 부분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모델에서 예측하는 것 두 가지가 되는데 여기가 실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가 우리가 모델에서 예측한 것이 되겠죠. 모델에서 예측한 것은 사실은 진실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좀 다른 종류의 뭔가를 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wrong distribution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것들을 쭉 더하게 되면 이것을 크로스 엔트로피로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르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예측했었던 모델의 분포가 실제 분포하고 동일하다고 하면 그러면 두 개가 똑같겠죠. 두 개가 똑같으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랑 같아집니다. 당연하게도 여기 y가 equal, y 해시면 이 두 가지가 같아지게 되죠. 그런데 언제나 예측한 것보다 실제 예측한 모델이 조금 틀리죠. 틀리다는 것은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 엔트로피가 언제나 원래 진실된 엔트로피보다 커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언제나 원래 엔트로피 값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매저먼트로 많이 쓰거든요. 측정치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도 얘기가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원래 분포하고 거의 비슷한 분포를 가지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의 모델들을 계속 바꾸어 가는 거죠. 이 모델이 틀렸어 라고 하니까 그 모델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계속 바꿔서 이때 이제 그레이딘트 디센트 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바꿔 가지고 실제 진짜로 있었던 진실에 가깝게 수렴하게 만들면 그게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매저를 하게 되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로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합니다. 학습을 할 때. 물론 그 밖에도 예를 들어 MSE 같은 것 있죠. 원래 값하고 측정치하고 차이를 계속해서 스퀘어, 제곱을 해 가지고 더하는 이런 방식도 많이 쓰고 루트를 씌우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머신러닝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룰 예정인데 그 이유는 머신러닝이 신경망에 집어넣을 때 그냥 데이터 값을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시그모이드 펑션처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씌워 가지고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트래킹을 하는 방식을 접근하는 방식을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랜크를 쓰게 되는 이게 미분에서 하잖아요. 미분을 하게 되면 큰 것과 작은 것의 변화의 폭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mse를 미분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값이 널뛰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이게 사실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처럼 이렇게 추적을 하는 방식으로 수렴하는 기술에서 널뛰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널뛰는 이유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할 때 exponential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크로스 엔트로피에 로그 값이 들어가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넣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절묘하게 수렴이 조금 더 쉬운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에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알았으면 KL Divergence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 하면 크로스 엔트로피와 엔트로피의 차이를 KL Divergence 라고 하고요. 수식으로는 이렇게 쓰죠. 중간에 짝대기 두 개 긋고 y하고 y-hat 이쪽 분포와 이쪽 분포의 차이 간격이 얼마나 크냐 라고 해놓고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고요. 이게 엔트로피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이렇게 빼버리게 되니까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이게 밑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y-i 로그 y-hat y-i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KL Divergence의 의미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떤 심볼을 y에서 인코딩 했을 때와 y-hat에서 인코딩 했을 때의 평균적인 비트에 추가적인 비트가 얼마나 더 나오느냐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이어서 이런거죠. 만약에 우리가 학습을 시켜 가지고 그리고 진실에 더 가깝게 분포를 시키려면 당연하게도 이 KL Divergence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학습을 시키는 동기부여를 그쪽에서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시킨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KL Divergence를 최소화시킨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Generative AI 쪽 GAN 이라고 부르죠. Generative Advisory Network 같은 것들의 최초 버전이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도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간단하게 크로스 엔트로피와 KL Divergence의 개념 그리고 엔트로피의 개념을 봤는데요.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KL Divergence가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구현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 결국에는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의 덩어리잖아요. 우리 뇌 같은 경우에도 뇌에 뇌가 가지고 있는 신경망 신경들의 어떤 내부에 있는 여러가지 유기적인 형태 내지는 전도성 아니면 어디에 컨택하고 있어 이런 종류들이 다 일종의 수치로 보자면 파라미터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파라미터 값들이 실제의 것과 예측한 것들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Ground Tross에 해당하는 확률분포하고 우리가 예측한 확률분포 사이에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이런 분포와 관련된 엔트로피와 크로스 엔트로피가 집합적인 population에 해당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트레이닝 시키는 동력으로 삼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의 트레이닝 매저먼트 측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때 굉장히 굉장히 좋은 측정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측정치나 수치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하게 보는 종류이기 때문에 엔트로피와 채너네트 엔트로피,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KL Divergence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